송가인님은 오는 24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열리는 DMZ 810 콘서트에 참여하실 예정입니다. 이 콘서트는 환경보호를 주제로 하여 참여한 모든 관객들이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생활을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관람객들은 입장 전에 환경보호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행사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송가인님께서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하십니다. 특히 이번 행사는 철저한 환경보호 조치와 함께 진행되어 관객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. 콘서트의 목적은 대중에게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. 송가인님 외에도 홍진영님과 같은 유명 가수들이 참여하여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젊은 신동인 황승아님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황승아님은 송가인님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영감을 받고 있으며 환경보호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번 DMZ 팟백십 콘서트는 트로트 음악과 함께 환경보호라는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결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 송가인님의 깊이 있는 음악과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기대합니다.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вет의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